선국 결단에 추가 의원 100명을 모집합니다. 여러분께서 다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같이 일어나셔서 도를 외치겠습니다. 전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. 자 모두 일어나십시오. 전체 일어나. 구호는 선국 결단. 이재명 구속 문재인 체포 민노총 해산을 하겠습니다. 전체 구호 준비.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했습니까. 전체 구호 준비. 선국 결단. 선국 결단. 선국 결단.